나무가 여러분들 아.. 나무..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미니게임은요 바로 우리 수박게이 게임을 좀 약간 오버워치 세계에서 좀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자 오늘 업로드되는 날짜 9월 6일 자 우리 우리 녹화날짜는 9월 4일이지만 업로드되는 날짜는 9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173번 훈련병 별! 나무! 나무가 진흙한 사람이에요 사나이!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우리 나무는 이미 어.. 군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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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웃어? 진짜 불쌍하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이미 갔다왔기 때문에 나무는 불쌍해 아.. 자 나무님 나무님 한 마디 하시죠 네 지금 빡빡이고요 네 시원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강팀에 한 명의 정크렛이 터렛을 숨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라인하르트 유저들은 이제 모니터를 끄고 어 우리 팀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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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 어디로 이동하냐 이것만 목소리만 듣고 이동해가지고 그 터렛을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전 2성승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에 우리 나무님과 우리 기부님기 어 우리 설명을 듣고 이제 가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니터를 껐기 껐거든요 자 모니터 꺼주세요 자 나무님도 껐나요? 어.. 빡빡이가 보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상당히 답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어떻게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요 어? 왼쪽으로 화면을 돌려 아 자 됐어? 왼쪽으로 돌려 아니 왼쪽으로 돌려 앞으로 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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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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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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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여 lif 형 나무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디 뒤로와 뒤로 뒤로... 오오오오오오 lou 오 별라북 나무 앞으로 civilization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어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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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빛! 아아! 아니, 그건데! 대하니! 뒤로가! 뒤로! 뒤로가, 뒤로가! 앞이 적진! 직진! 나구야, 뒤로가! 뒤로가! 오, 별나부! 나무야! 나무야! 전부가! 앞으로 쭉! 두툼, regions! 아아니, 끝! 아니냐! 나무야, 뒤로가! 남우야, 뒤로가! 왼쪽으로 가! 에이! 남우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오오! 오ㅋㅋㅋ flol 100% 다시 위라노 오오오 오오오오 나무님 나무님 점프 이킬 다녀! 이킬 다녀! 이킬! 이킬 다녀! 이킬 다녀! 이킬 다녀! 제가 먼저 도와주세요! 자 지금 뭔가 에임이 안맞거든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네! 저파요! 결국 가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죠! 어!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야! 크게 말해! 크게! 나무님 5발 동안 네! 다음쪽만! 네. 한만! 밀어드릴게 밀어드릴게 진없답게 진짜 자 벨라부팀 1승 자 여러분 두번째 경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으로 지금 나무팀이 앞서고 있는데요 자 너무 복잡했죠 방금파네 그죠? 아니 저 지금 어지러워요 좀 토할 것 같아요 자 룰을 좀 바꿔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각 팀에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오더를 할건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디브님하고 나무님 지금 모니터 껐죠? 네 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동이야 저는 주민인데요 디브님 저 엔지니어인데요 거기서 그냥 쉬프트 쓰세요 나무님 뒤로 네 멈추세요 이제 다음 사람 복가세요 네 호기분님 저 마카롱인데요 네네네 왼쪽으로 살짝 도와주세요 저 실적인데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어? 왼쪽으로 오른쪽 네 살짝 도셔서 아니 움직이지 말고 살짝 도셔야 돼 마카롱님 뭐라고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마카롱님 뭐라고요? 왼쪽으로 살짝 도셔서 가면 돼요 이렇게요? 네 오케오케오케오케 저희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야 밀면 안 돼요 밀면 안 돼요 밀면 안 돼요 밀면 안 돼요 알겠어 김범수기에 김범수기 다음에 자기가 좋대요 앞으로 좀만 가서 좌회전 다음 다음 누구에요 준서 자 요기? 자 요기? 흔쩍 다음 새싹 다음 새싹 다음 새싹 다음 새싹 다음 멍개님 저 멍개인데요 오른쪽으로 오른쪽킬 오오오오오오오 네네네 거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이거이거 됐어? 나 앞으로 앞으로 나무님 스톱 네 들려요 오른쪽 킬 꾹 부르세요 오른쪽 킬 누구죠? 우리팀 누구야 우리팀 형 나 델론데 스탑 할 때까지 천천히 돌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화면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방금 심해솨 둘, 둘, 셋... 둘...orders... 둘..ivable 너누너로 어어어و 이 개가 낀 거C 야 누가있어? 그냥 두도록 강으로 가라고? 간다면 망치들러 망치들러 야 개가ude 이야기 자 여러분 마지막 경기 1대1인 상황이죠.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 나무팀의 효니가 라인하트고 우리 기브팀의 델로가 라인하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박깨기 마지막 경기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하는거구요. 자 보면은 누구팀이냐 이게 우리 효니팀 나무팀 덫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팀의 수박이 저쪽에 있거든요. 저어억 저쪽에 여기 아 여기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하시구요. 자 신호에 맞춰서 출발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동이야. 누나 뒤로 돌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 이 정도? 누나 오른쪽으로 돌려. 이 정도? 그리고 쉬프트. 하여.. 오오오오.. 됐어. 수 Yep 님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네 앞으로 조금 앞으로. Ne 이제 직진. 조금 더. 조금 더. 저 الت오iter 네 이제 왼쪽. 왼쪽으로. 테스트. 다음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뭐 göra. 왼쪽 왼쪽. 왼쪽으로 돌아요. 화면을 조금 오른쪽으로 해서 화면을 왼쪽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네 조금만 오른쪽. 아니 조금만. 괜찮아요. 이제 시프트. 네네네. 좀만 더 앞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네. 그런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좀만 더 왼쪽. 좀더. 앞으로. W. W. A. 굿굿굿. 여기 2부가 어디지? OK. 다음 볼. W 살짝만 더 눌러보세요. 여기다. 여기다. 거기서. 거기서 왼쪽. 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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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시프트. 헬라시프트. 오른쪽으로 틀어봐. 조금 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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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심프트. 우리 델로 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편스. 편스. 델로님. 지루세요. 아까. 뒤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좀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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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망치지! 뒤라고 하겠네 더블 더블 아~~ 아니아니아니 자 우리 최종 승리에 우리 포기분팀이 패배하시구요 자 우리 별나부팀의 최종고사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 수박끼기 라이라이트 수박끼기를 마쳐보도록 할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경기는 우리 별나무팀! 별나무야! 별나무야 앞으로 나와봐 앞 앞 어디요? 나무야 이제 가지? 나무야 이 영상을 보는 날에 나무가 여러분들! 아 나무가 이제 가요 여러분들 나무가 아... 아... 나무야 잘가라 잘 다녀오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나무한테 건강하라는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휴가 나올 때 우리 나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거 모니터 지금 꺼야돼요? 바이바이! 아니야 그럼 잠깐 켜놔! 잠깐 켜놔 그러네! 아... 짜증나! 그래 개답답해! 어 잠깐 켜놔! 여러가지 의미로 화가 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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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가지 의미로 화가 나네 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